이제 24번째 시간인데요. 도시개발법상 강가보상과 도시개발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강가보상금 뭐고 개발채권이 뭔데? 강가보상금 청산금을 비교하는게 포인트고 개발채권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도시개발법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들어가면서 이 강가보상금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정리를 했을 때 이 도시개발법이 그 도시개발법관리계의 용계기도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도시 용계기도지입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에요? 도, 도라는게 있어요. 그 도가 뭐냐면 두가지가 있죠.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정비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시점에 정리해 주는게 중요하거든요. 도시개발계획은 뭐야?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거고 정비계획은 뭐에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는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뭐야? 도시민주관형정비법이라는 법을 다음 시간에 배울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시개발계획이라 해서 뭐에요? 개발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법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기 위해서 개발법정비법이 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거는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하게 신도시를 만드는거에요. 신도시, 신도시 만드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잘 공부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개발법에서는 절차와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크게 파트는 뭐야? 우리가 국계법에 있는 용어의 서버법이라 볼 수가 있어요.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공부하는거랑 똑같거든요. 첫번째가 이제 개발계획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 지정하죠. 항상 이걸 전체를 잘 기억해요. 개가 구시를 한다. 개도 수용보상금을 받아서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개발계획과 구역지정은 둘 다 뭐에요? 또는 실시계획인가? 이 세가지 시행자 지정.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실시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누구냐? 그러면 항상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 잘 모르면 지정권자가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날은요. 항상 대부분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다음 날인데, 우리가 이제 중공에 관계된 것만 60일이죠. 60일.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은 제일 많은 것이 뭐에요?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구역지정권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는 뭐죠? 그렇죠? 시도 대장이죠. 자주 나오는거죠. 예외적으로 뭐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장이 하는데 뭐에요? 국중공이천이죠. 국중공이천이죠. 그래서 국가계획일 때, 중앙행정장 요청했을 때, 공공기관장이 30만 이상 제한했을 때, 둘 이상의 협의가 이루지 않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구역지정의 기준 면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만, 공업지역은 뭐에요? 3만 이상. 보존녹지는 뭐에요? 안 들어가고. 그래서 B도시는 뭐에요? 30만 이상. 미인신도시만 30만 이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초등학교하고 뭐에요? 4차선도를 모두 확보하면 B도시도 10만 이상만 돼도 된다고 했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취락지구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에 의하고, 중앙행정에 요청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배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가 공하고 뭐에요? 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민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민가에 있을 때, 민가에 있을 때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합니다. 조합은 뭐로만 하죠? 환지로만 사업을 해요. 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능등등등이 하죠. 그래서 공과가 민간의 차이점은 뭐죠? 공공이 했을 때는 동의요건 없이 토지 수용할 수 있는데, 민간은 뭡니까? 공의요건이 있어야지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LH나 이런데들은 LH는 이런 거 필요 없이도, 동의요건 없이도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을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서 시행을 해서 착수, 중공, 처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길로 가죠. 실시, 인가에서 수용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착수, 중공, 처분. 개구실 착준처니까 처분이 되는 거고, 실시 인가를 봤을 때 환지로 하게 되면 환지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구청에 인가를 받아서 환지 처분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산금이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감가보상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가보상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시행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자 지정. 시행자 지정하고, 시행자 변경이 있었는데, 원래 시행자 지정은 이런 거죠. 전부를 환지로 할 때는, 환지로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한다. 시행한다. 시행자 한다. 그래서 전환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합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국가가 뺏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 지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데, 예외가 세 개가 있어요. 공공사업자로 지정하는, 공공이 하거나 하는 경우, LH가 직접 하거나 시장님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자 지정 사유에서. 변경 사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예외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공사업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연장해 주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공공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공의지를 제외하고, 소유자의 2분의 1, 그 다음에 면적의 2분의 1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거죠. 즉 공공이 할 것을 동의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여기서 이제 공공사업과 병행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사업과 병행하는 경우가 이제 이야기의 전개가 돼요. 이 강가 보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가 보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강가 보상금은 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환지에서 나오는 건데, 설명을 좀 해 볼게요. 자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A라는 도시가 있어요. 현재 A라는 도시가 있는데, A라는 도시가 구시가지예요. 구시가지.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신시가지가 이제 환지로 사업이 진행돼요. 환지로. 환지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연장하기로 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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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역세권이 되겠죠. 역세권. 그럼 여기를 환지로 사업을 하려면, 역세권을 누가 갖겠어요. 주로. 원래 땅 소유주가 갖고, 외곽 쪽에다 기반이서를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이 구시가지 이 지역 지역 시장님은 특성이 뭐냐면, 여기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 수영장이나 공공수영장, 아이들 도서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시가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하철역에서 한정거만 보면 역세권 주변에다가, 이런 공공수영장을 설치하고 싶은 거지. 설치하게 되면 문제는 여기 땅값이 비싼 땅을 갖다가 누가 조합이 받아야 되는데, 이걸 원래 조합이 하면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동네 센터 중심지에 있는 땅들을 다 공공수영장 부지로 채우고, 나머지 외곽 부지를 갖다가 이제 주게 되는데, 이걸 사업권을 행정, 공공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사업권을 조합이 안 갖고, 시장님이 이 사업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었던, 원래 있었던 토지의 가격이 있었을 거예요. 총 토지의 가격이 90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1000억.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땅은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 중심지를 뺀 나머지, 이 토지. 이 토지의 가격이, 토지의 총 가격이 900억이 되는 거예요. 900억. 그러면 이제 이 동네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 외곽으로 따지면 장사가 옛날부터 덜 돼. 그러니까 이제 사용 수익가치가 감소해야 한다고 봐요. 수익가치가 감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개별 토지주가 아니라 전체 통토지를 산정했을 때 너무 미안하니까 실제로 공공이 하는 거지, 민간은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왜 센터를 자기네 갈 테니까. 그래서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소유자의 가치가 떨어져요. 소유자하고 용익권자, 즉 임차권자 용익자에게 감가 보상금을 얼마씩 좀 지급해요. 미로금을. 일종의 일조권 침해처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것은 이거를 이제 저당권자는 지급하지 않죠. 저당권은 은행이자 따박따박 내고 있으니까 저당권자는 필요 없고 즉 세입자하고 집주인한테 사용 수익가치가 왜냐하면 이게 땅값이 떨어졌다는 건 옛날에 국수 30개 팔다가 20개밖에 못 파는 거거든요. 중심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리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감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가 그렇죠?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 감가 보상금은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만 줘요. 그래서 개별 토지가 아니라 총 토지에 대해서 주는 건데 무리하게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청산금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청산금은 이제 개별 토지에 대한 설명이고 감가 보상금은 뭐야? 총 토지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별도입니다. 청산금과는 별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청산금과 별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랑 둘이 만두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 20억 정도의 재산을 뭉쳐서 서민가프가 됐어. 만두 가게를 해서. 만두를 제가 기술을 고아로 태어나서 만두 기능, 만두집에서 일하다가 만두 가게, 만두를 유명해서 20억 정도를 벌었는데 고아원에서 만난 A녀하고 결혼했어요. B남이.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자식 낳고 딸 21살짜리 딸 두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B남이 A녀는 서빙만 했겠죠. 그래서 이제 B녀와 A의 이야기도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야. B가 이제 만두 가게를 처음에 오픈했을 때 이 아가씨가 맨날 만두를 사러 온 거야. 만두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제 B남이 뭐라고 하죠? 그래서 난 배운 것도 없고 하지만 당신은 평생 맛있는 만두를 내가 먹여주겠다 해갖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로 좀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래서 이제 B에 돈을 좀 벌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 C가 있었어요. C 종업원. 알바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알바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랑 이혼녀랑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조건을 뭐야? 10억 10억씩 나누자고 해. 그럼 뭐 나쁜 조건이 아니잖아. 반반씩 나누자. 내가 만두 빚어갖고 했지만 너는 서빙받게 할 줄 모르잖아. 근데 이제 C녀는 10억 줘도 좋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만두 잘 만드니까 자기만 있으면 우리가 만두 가게 차려갖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고생 뜨고 우리 갑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재산은 반반씩 나눕니다. 이게 뭐야? 청상금이야. 우리 관계 청상에. 근데 승진이 나죠. A녀가. 근데 A녀의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의 딸. 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여자 용서 못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왜? 불륜해야 위자료 청구. 그랬더니 C녀는 황당하죠. 왜 나한테 그러니? 그렇죠. 왜 남편한테도 그러니? 양쪽 소송하겠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위자료 청구. 그래서 위자료는 별도로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이 남편은 전화했겠죠. 부인한테. 야 우리 관계 청산됐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부인이.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니 딸이 얘기하더라. 니 딸이 법대 다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강가보상과 청상금은 별도의 얘기라는 얘기죠.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다 됐으니까 교재를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가보상금.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돼요. 일단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돼야 되겠죠. 행정청인 사업시행자. 도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시행의 총액이 총. 총이 이 사업시행 전에 행정청이 아니면 안 됩니다. 총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이의 종전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즉 담보물권자. 즉 은행은 제외한다는 얘기에요. 은행은 빼고. 은행은 사용수익가치가 줄지 않고 원래 저당권에 대한 이자 따박따박 받고 있으니까 은행은 제외하고 임차권자는 사용수익가치가 줄어들게 줄죠. 그래서 요건이 뭐에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야 돼요. 행정청인 시행자의 경우에만 가격 감가 시에 소유자 임차인에 지급하기 위한 금액. 청상금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시행 후에 토지 총액이 시행 전보다 감소해야 돼요. 그리고 원인은 뭐죠? 공공시설 용지. 즉 아까 얘기했던 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이나 이런 걸 역세권에 중심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한정거만 건너면 이런 시설이 있어야 사람들이 휴직공원 같은 걸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금사라기 땅에다 그걸 설치하게 되니 당연히 원래 있었던 토지 소유자를 외곽으로 넘어가고 외곽은 장사가 잘 안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상금과 감가보상의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청상금의 감가보상의 비교는요. 청상금은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증한지 부당인득 감한지 손실보상 이런 섞여서 신용과부조건을 정감하고 소유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감가보상금은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손실보상 전체 토지 사고 전체 토지 총액이 감소되어야 돼. 총액이 사이즈가 아니라 가격이야.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저당권자는 포함 안 되죠. 행정청인 시행자만 지급한다는 거. 모든 시행자, 행정청이 과다한 기반에서 설치는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둘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있나? 예스. 즉 청상금 받으면 감가보상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별게다. 왜? 개념이 다르니까. 개념이 다르잖아요. 달라서. 아까 보예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총부가 달라진다는 거 똑같은 얘기에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공검사 보겠습니다. 시행자란 도시개발사업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끝난 중공검사에서 공사 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비용 부담. 비용에 관계된 것들은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공원 녹지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장 융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 중에서 좀 열악한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융제해 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들에 비용 부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게 발행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게요. 도시개발채권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제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돈을 벌고 또 전원주택을 단지를 지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엄청나게 해서 돈을 버는데요. 그래서 두 단지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C라는 사람은 항상 출퇴근을 하는데 이게 하나 생긴 거 나서 8시 반에 출근하면 9시까지 8시 40분에 출근했었는데 도착했었는데 이게 하나 생겨서 길이 막기잖아요. 8시 50분이 되고 이렇게 되면 9시 10분이 된 거예요. 똑같은 8시 30분에 출근했는데 이제 9시 10분이 된 이후 즉 출근시간 2, 30분씩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원주택 같은 걸 지어서 이 돈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 돈을 확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장하는 비용을 이 소유자들이 이 땅 주인이 내야 되나요. 개발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는 이걸 갖다가 이런 추가적인 기반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이 소유자에게 우리가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걸 매입하라고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채권 시면 굉장히 잘 나와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살 때도 채권사거든요. 지역개발공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시도의사가 주소를 발행해요. 시도의사가 발행하고요. 100%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왜 받냐면 국장이 아닌 이유가 행정안전부는 이 재정자립도가 이제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게 되면 빚을 많이 지잖아요. 채무자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공계획설사업 즉 도로 뚫거나 신도시만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의사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반의 승인 혐의인데 시도의사는 도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국장의 승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자체를 다스리는 애가 얘니까 채권반의 공고 시도의사는 위에 따라 승인을 받으며 도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상황에서 등등등 합니다. 시도의사가 도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매입필증을 제출 받았을 때는 몇 년간 보관하면 이제 5년간 보관해요. 웬만하면 서류들은 다 5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할 때는 하고 채권의 발행 방법 이거는 이제 전산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산에 등록하는 것은 이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이율 및 상환에 대한 내용인데 이율은 뭡니까? 조례로 줘요. 이자 조여에서 조례로 정하고요. 도시발채권의 상환은 5에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5에서 10년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소면시효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인데 지자체가 서울시는 돈이 많으면 5년으로 하는 거고 만약 경남도, 경상북남도는 제정에서 10년 그래서 5에서 10년으로 조례로 정하게 되고 이거 중요합니다. 5,25년 우리가 이제 채권을 산 사람이 땅을 살 때 보통 토목공사하는 사람이 평당 3만원씩 사거든요. 그러면 평당 3만원씩 2만원씩 샀는데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사는 건데 이 자체의 액수에 대해서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가 또 중요해요. 소멸시효 굉장히 중요한데 웬만한 채권들은 다 소멸시효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도시발채권만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5,25,25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5,25,25 원금은 5년, 5,25 당근이에요. 5,25 이자는 2년입니다. 중요하고요. 행정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을 불복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정심판은 직상급기관의 구제를 요구하는 거죠. 직상급기관에다가 요구하는 건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이 있죠? 그랬을 때는 얘를 지정해 준 사람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건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만약에 LH를 갖다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어요. 그럼 LH가 하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가 있을 거예요. 내가. 행위가 이제 A라는 토지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LH는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봐요. 그래서 얘를 지정해 준 서울시한테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뭐예요? 서울시가 있고 강남구가 있으면 강남구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는 뭡니까? 행정시 서울시 이렇게 해서 직상급기관인데 국토부가 LH를 지정했다. 국토부가 LH를 지정했으면 우리가 LH를 지정한 국토부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정해 준 놈한테 지정권자에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환지계획과 환지처금까지 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까 얘기한 강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개념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있죠.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가 과도한 기반시설 때문에 소유자하고 누구? 용의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환권자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과의 관계는 뭡니까? 별도다라는 게 중요해요. 청산금과의 관계는 개별 토지에는 총토지에 관한 거고 그걸 구별해서 정리해 주실 필요 있겠고 도시개발 채권 같은 건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개발자에게 평당 얼마씩 뜯는 거다. 그래서 뜯는 건데 특징이 뭐예요? 5에서 10년 행정안전부의 승인 그 다음에 채권에 소멸시효가 들어갔는데 원금 5년, 이잔 2년 우일하게 소멸시효가 들어가는 건데 이 소멸시효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도시개발법을 배웠는데 도시개발법은 여섯 문항 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섯 문항 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중요한 것들 세 개 정도만 여러분 득점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공법은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1년 내내 투자해도 47점 맞고 이러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 반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걸 반복을 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저거 그냥 받다가 하는 건데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획득하시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거를 만드시고 나중에 기출문제에서도 여기서 언급된 것 위주로 공부하셔야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정비법상의 용어적인 도시미 중간 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